온다, 온다 피해 미친된 난리는 폭풍과 파도 이것은 대참사를 알리는 경폭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도망갈 시간도 없는데 하지만 더 이상 갈 곳은 없고 북해 지역에서 엄청난 폭풍이 발생 그렇게 꼼짝없이 갇혀버립니다 이에 따라 템스강까지 위험한 상황 눈이 이뻐 홍수 장벽 시스템 템스 베리어 총관리자 부수장은 기상연구소 측의 책임을 묻고 그가 전혀 지지하는 방법은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상황은 이 상황은 거짓말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가서 그리고 이 시간에 그가 지금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 내게 잘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비난 상황을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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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아 정리로 10시 로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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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지역에 급히 방문한 부수삼 대피소에 모여있는 사람들 한편 조카 세리식에 달려온 롭 그때 도착한 아버지 아마도 둘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런던 경찰청도 비상상황 근무지로 다시 돌아온 아버지 모리스는 긴급 속보를 보게 됩니다 이 연방은행장은 달러 폭락으로 부수상을 다그치고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데 한편 조수계측기 수치를 확인한 모리스는 기상연구소에 경고를 하는데 더 큰일이 일어날 텐데 템스 베리어에 도착한 롭 둘이 아는 사이 수문의 문제가 생겨 수문 설계에 참여한 롭을 푸른가 폭풍은 잠잠 가세지 폭풍은 잠잠 가세지 폭풍은 잠잠 가세지 터치한 이웃 생활리 라고 matt 의 이웃 copy 까가 수rid Wie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나서는 모리슨 바로 샘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폭풍과 파도와 조수의 합류지점에 이 시간 폭풍의 진로가 바뀌어버림 결과를 알려주려 간 로벨 눈에 또 아버지 모리슨 하지만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것 이런 상황을 예견한 듯 바다와 가깝게 설치했어야 한다 그냥 해결될 상황이 아님을 이해시킵니다 템스강 주변이 모두 초토화 예정 이상 대피령을 내릴 타이밍 지하철에 펌프 시스템 수리를 하러 가는 두 사람 위험한데 동생 케이트에게 전화하는 럽 비상비상 바로 그때 기상이변으로 한대 모아진 폭풍이 무섭게 다가오는 척 범죽스러운 상황에 곤란에 빠진 사람틀 지하철에 펌프 시스템 수리에 드디어 닥친 폭풍. 당장 대피해야 하는데. 이 위기를 빨리 벗어낼텐데. 위험 상황인걸 모르는 두남자. 그들 앞에 닥친 현실은. 곧 붕괴되기 직전. 함께 뛰어내리지 못한 모리스는. 다행히 구조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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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희망이 된 모리슨 이 시간 롭은 피해있는 몇 명의 사람들과 이곳을 벗어나려 노력하는 중 한편 두 대원도 갇혀있는 중 아 나가야 하는데 롭 일행에게 휩쓸려온 빌과 잭 그게 문제가 아님 빨리 도망가야 돼 하지만 어디로 가야되지? 오래된 기억으로 탈출 방법을 찾아낸 빌 이 상황의 결말은 새드엔딩? 아니면 해피엔딩? 실제로 1980년대 초반 템즈강 범람 사건 발생 시 수문을 건설했지만 위치를 잘못 지정했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서 모티브를 얻은 영화 플로드 였습니다 같은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꾸욱 달빛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클릭